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뉴스데스크 맞장토론 관계로 충북 소식 조금 일찍 전해드립니다. 학생수용부에서 학생 5명이 초등학생을 집단 성추행했다는 의혹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수용부 코치는 성추행 신고를 받고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결국 수영을 그만뒀는데 가해 학생들은 훈련에 복귀했다. 저희 보도 이후 급히 대회 참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초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지역 초중고등학생 수영부가 함께 훈련받는 수영장입니다. 이수영부 초등학생 1명은 올해 들어 전국 대회와 전지훈련 숙소에서 최소 6차례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더 많은 초등학생 3명과 중학생 1명, 고등학생 1명이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피해 학생은 동성인 형들에게 입에 담기 어려운 성적 학대를 당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9개월간 끙끙 앓다 결국 부모에게 털어놨습니다. 피해 학생은 12개월 동안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뒤 학교도 나가지 못하고 수영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당 수영부 코치는 지난달 성폭력 피해 신고를 처음 접수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법에 따라 즉시 교육청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가해 학생들 진술서를 받아본 것으로 자체 조사를 끝냈습니다. 교육당국의 성폭력 신고가 정식 접수된 건 학생 부모가 피해 사실을 알린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해 학생 일부는 수영 대회를 앞두고 훈련에 복귀했는데 지난 8일 성폭력 사실이 보도되자 급히 대회 참가를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수영부 코치는 성폭력 사안은 아직 조사 중이라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훈련 복귀 여부는 학생들 자유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가해 학생 5명 가운데 3명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만 14살 미만 촉밥소년인데, 현재는 사실이 부풀려졌다면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아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가해 학생들의 자필 사과문, 목격자 증언을 토대로 경찰에 신고했고,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2025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사흘 뒤인 오는 14일 치러집니다. 충북도 내 시험장 33곳도 준비를 마쳤는데요. 수험생들은 이제 건강관리 잘하면서 집중력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에서 수능 시험을 보는 응시생은 지난해보다 437명 늘었습니다. 1만 2,657명이 33개 학교 시험장에서 수능을 치르게 되는데, 문답지는 내일 오후 1시 도내 5개 시험지구에 도착합니다. 수험표는 수능 전날인 13일 오전 10시, 출신 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배부하고, 오후 1시부터는 예비 소집이 각 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14일 수능 당일에는 반드시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충북교육청은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 등 시험장 점검을 완료했고, 경찰과 함께 부정행위 방지 대책반도 가동해 들어갔습니다. 모든 시험장에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보급하였고, 시험실 반입금지 물품을 명료화 하여 안내하면서 수능 부정행위 신고 창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수능 당일 꼭 챙겨야 할 물품과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사전에 숙지할 것을 수험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데 남은 며칠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쓸 것을 강조합니다. 또 수능 시간표에 맞춰 기출 문제를 풀며 예행 연습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수능 당일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정 이전에 취침에 들어가고,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청주시가 문화재주창 인근에 파주, 해일이 같은 예술인 마을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낡은 주택가를 미술관, 문화재주창 등과 연결해 하나의 문화단지로 만든다는 구상인데요. 그런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 상당수가 반발하고 있어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신병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 남쪽 마녀 재건미터의 주택가입니다. 한때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로 검토됐던 이곳에 가칭 예술인 마을이 추진됩니다. 청주시는 오는 2029년 말까지 예술인 숙소와 공동작업실, 소형 전시실 등을 갖춘 마을을 조성하기로 하고, 내년 초 충청북도에 투자 심사를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바로여 문화재주창 동부창고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결돼 있어 예술인 마을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이라는 판단입니다. 가장 큰 변수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반발. 상당수 주민은 마을이 오랫동안 문화시설로 묶여 있어 증개축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수장고가 무산된 뒤 또다시 예술인 마을 추진을 이유로 문화시설로 묶어두는 데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술인 마을이 추진되더라도 적절한 보상과 이주 대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청주시는 주민들을 설득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문화시설에서 푸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주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아 국비 확보를 병행할 계획이어서 주민 반발과 별개로 지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술인 마을을 더해 하나의 거대한 문화타운을 완성하겠다는 청주시의 구상 앞에 주민 설득과 사업비 확보를 하는 두 개의 산이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가을 추수철 이후 고춧대 같은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논밭까지 찾아와 부산물을 파쇄해 주는 제도가 농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밭. 수확하고 남은 고춧대가 말라비틀어져 나뒹굽니다. 이 같은 영농 부산물은 가뜩이나 고령화되고 있는 농촌에선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 때문에 밭에서 그냥 태우다 산불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지난 10년 산불 중 12%가 논 밭두렁을 태우다 발생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충남 부여에서 90대 남성이 잡초를 태우다 번진 불에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봄부터 시작한 영농 부산물 파쇄 지원단입니다. 참깨와 들깨, 벼집, 과선에서 잘나는 가지까지 이동형 파쇄기를 갖고 와 해결해줍니다. 정부로부터 1억 원을 지원받아 농촌 지도자들이 지역 곳곳을 돌며 파쇄해주고 있습니다. 5cm 크기 이하로 파쇄된 부산물은 땅에 묻어 퇴비화시키는데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감소뿐 아니라 땅을 살리는 순환 농법으로 화학 비료비까지 아끼는 일석삼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파쇄 신청은 부산물이 급증하는 가을 들어서 120여 농가까지 급증해 지금은 신청 건수를 다 소화하기 어려울 정도. 현재 파쇄기 5대를 운영하며 무료 임대도 해주고 있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수요에 따라 장비를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희입니다. 충청북도 개방형 공직자가 민간인인 김영환 충북지사 부인을 사적으로 수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상식 도의회 정책복지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경숙,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이 김지사 부인을 수행했다는 얘기를 많은 데서 들었다면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경숙 정책관은 여성단체를 관리하면서 관련된 행사에 동행한 적은 있다면서도 사적으로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성폭력 의혹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공군을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공군은 신고 당일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하루 뒤에 이동하고 싶다는 대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피해자와 분리 조치를 제때 하지 못했다면서 그 사이 대령이 부하들을 불러 면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공군 측은 신고 접수 당일 법규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즉각 분리했으며 대령이 하루 뒤에 이동하고 싶다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 7월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시 남의면 석판리의 삼순환로 매몰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1년 4개월 만에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사고의 주된 원인은 보은 국토관리사무소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장 등 직원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시스템에 붕괴 사면 등록을 누락한 청주시청 관계자 3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7월 청주시 남의면 삼순환로에서 사면이 무너지면서 승용차 2대를 덮쳐 20대 운전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청주 오송 AI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사업 예산을 두고 정부와 충청북도가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AI바이오 영재학교 건립을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585억 원 가운데 충청북도가 부지를 포함해 36%인 210억 원을 내고 나머지 375억 원은 정부가 지원하기로 최종 협의했습니다. 앞서 충청북도는 30%만 부담하겠다고 주장했고 기획재정부는 절반을 부담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는 202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이달 중 설계 공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배달 플랫폼 시장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은 자영업자와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 등이 참석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일부 플랫폼이 독과점하고 있는 배달 시장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자영업자들이 민간 배달앱에서 집단으로 탈퇴하고 공공 배달앱을 활성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충북 소식이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데스크 맞장토론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